미국 주식의 빚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10분 일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저희는 이미 아침에 다 매를 맞고 2차 2차로 그렇죠 근데 보통 전문가 분들 소위 얘기한 전문가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짐크래머 역시 그렇고 뭐 탐리 같은 분들 굉장히 강하게 보는 분들이 한 달 전부터 이제 바닥이다 배워막기 끝났다 해서 주식을 매수해보자 되게 많았거든요 얘기들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짜증나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사실 전문가도 틀리는데 하여간 최근에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바닥이다 한번 사보자 근데 아마 여기 나왔던 출연자 분들도 이번에 좀 샀다라는 멘트도 좀 했었고 한 달 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틀려버리면 짜증이 많이 나는 거고요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주 오래된 속담 중에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꼭지 누르는 거죠 못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 아예 의욕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최근에 나온 시장이 아닌 어제 특히 라고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려운데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빠진 거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어제 진짜 저도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 3시를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그래서 상당히 이해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시장이 다 오른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의 억울한 감이 자 그저께 봤던 팡 오늘 본 팡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사실 물론 시장 한계 바뀐 것 뿐인데 야 무슨 뭐 특별한 개별 기업에 대한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아시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트위터 그 다음에 이펜 같은 기업도 이펜은 제가 이해 안 합니다 시장 워낙 좋았지만 뭐 제가 저의 체계정보니까 어쨌거나 그런 기업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19개 올라왔어요 어제 나머지 다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500개 중에 500개 중에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오늘 좀 상세한 기업을 기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과한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빨리 안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또 한 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뭐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여지도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면서 조금 전에 발표된 지표 하나 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좋다니까요 경기가 좋은데 장만 빠지는 거예요 장만 하여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나아진 모습이 뭐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도요 0.4%보다 예상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누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채파원님 말씀하셨나 시간당 임금도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누가 얘기했죠 하여간 나오신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방송에서 인금 상승도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지표는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특히 뭐 많은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워낙 불안하니까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하여간 고용지표 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지수 선물지수로 한번 흐르는 보고 오늘 좀 준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인데요 S&P500 0.16% 하락 다우가 0.10% 하락 다스닥이 0.16% 하락으로 아직까지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네 이어집니다 이게 참 아직 아직까지 시작 안 했으니까 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참 반등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좀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조금 이제 발표됐던 기업들 기사부터 확인해보고 한번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적 나오면 나오는데요 잘 나와봤자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원료의 값의 인상 해서 일단 실적 전망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담원인데 언담원 좋아하십니까 두 분 다 아 언담원 저는 잘 안 읽잖아요 안 읽죠 책에게 좋은 분들이 소화하는 3대 500을 들 때 저는 입기 시작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넌다마가 예전에 상당히 그 기능성 옷을 유명했는데 최근에 약간 나이키에 밀려갖고 원래 이제 스포츠 의료 브랜드는 북미를 잡아야 북미 북미 쪽에서 약간의 좀 이익을 잃다 보니까 최근에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 나온 것도 보시는 것처럼 6센트 이익에서 1센트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거죠 안 좋네요 안 좋은 거 이건 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12.5%가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영향이냐 여러 가지 비용 높아진 비용 특히 공공망에 대한 비용 이런 가지 공공망 서플라인 체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비용이 증가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이익도 전망도 아웃룩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극낙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그나 이런 기업들 돈 버는 거죠 시그나 이런 기업들 의료보험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건강보험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100%가 어디서 매출이 일어날까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면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겠죠 그래서 실제 EPS가 5.18 나왔는데 6.9까지 나와주면서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프트킨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 배팅 기업이거든요 스포츠 배팅인데 토토 토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팬데믹 때는 스포츠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배팅은 많이 적어주고 있지만 그런 스포츠가 많이 열리면서 배팅에 대한 할 만한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9.8% 넬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올해 또 전망 매출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받았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가이던스 올라가는 기업들이 얼른 안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쉑쉑버거 쉑쉑버거 있지 않습니까 쉑쉑버거 쉑쉑버거도 역시 2.8%가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비용 증가했는데 특히인지 뭐 치킨 뭐 특히 소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정말 직격타를 맞지 않을까 인건비에다가 원자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레스토랑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TV도 있잖아요 TV 그렇죠 혹시 TV도 올라갑니까 TV 요즘에 최근에 거의 기본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 15% 이렇게 본인이 좀 원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네 적잖아요 네 20% 정도 저거 할 때 소리 달려갖고 왜 떨지 아니가 미국은 하여간 저는 팀문화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아 그 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살이 떨리는데 그래도 또 가구가 있다 보니까 좀 채민해서 썼는데 그렇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블락이요 블락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블락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준 것도 없고 이 분은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좀 경영진이 그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는요 지금 이익과 매출을 미스했어요 미스했을데도 불구하고 워낙 당당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뭐 자기가 보기에는 소비자 지출이 줄었냐 준 것도 없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심 스팬딩이 그래서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지출이 줄지 않았습니다만 지출이 딴 데로 간 거죠 지금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 쪽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덜 가지만 식단을 가거나 바를 가거나 이쪽으로 간 것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블락 같은 기업들 물론 거기 관련돼 있지만 하여간 이들의 어떤 자신감 이런 거 주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어닝 가이너스 발표할 때도 똑같이 컨퍼런스 쿨 할 때도 역시 강한 자신감을 내피치는 게 중요하다 AMD 리사스 있지 않습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무슨 PC가 줄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줄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 말씀드리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뻥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버진결러틱이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캐니크드 지니티에서 오늘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똑같겠죠 여기 버진결러틱에 주요한 비용이 못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비용 버진결러틱 이게 우주선 아닙니까 우주선 비행기 엔지니어 가장 중요하죠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인건비에요 인건비에다가 비행기 만들 때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원료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원료값 상승 인건비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를 내렸는데 매수해서 보유를 내리면서 목표주가 8단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해서 이런 기업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적어도 상용화는 내년 1분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결러틱 예전에 제가 한참 한 1년 반 전에 3% 글로벌 라이브 때 얘기할 때 제가 유독 아주 짜게 얘기했던 아주 안 좋게 얘기한 게 이 버진결러티 첫 번째 두 번째 니콜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욕도 많이 엄청 많이 먹었죠 그때 뭐 니콜라 주주문도 엄청 낫습니다 테슬라 저리 갈아요 저희 3%에서 저희 부사장님은 아마 수명이 200살까지 사실 거다 욕을 하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는데 야채 버진결러티 페인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아니 이거 우주 여행 가는 건데 왜 나쁘게 얘기하냐 저는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돈을 언제 버느냐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지연되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버진결러티하고 똑같이 니콜라 역시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주가에 빠져가지고 지금 10분의 1토만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짜?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도어대시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푸드 딜리버리 이게 미국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최초로 4억 개의 주문량 발생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일단 뭔가 조금 이런 데 다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도 역시 팁이 있죠 박정원 팀장님 어떤가요? 이 집에 음식을 시켜도 이것도 있죠 배달도 줘야 돼요 있습니다 피자 시킬 때 꼭 줍니다 해준 게 없는데 갖다 주기만 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라는 거죠 저한테 하여간 비싸 그것도 말해주면 안 되지만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6% 급등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간단히 보시면 아 좋고 진로 진로는 아시겠지만 홈바잉 서비스니까 집을 사서 고쳐서 대파는 사업을 하다가 접었으면 완전히 접은 다음에 사실 실제 진로는 한국의 다방 직방? 직방 다방 그런 건데 실제 그건 작아요 비중이 매출이 작고 보통 집을 구매해서 고쳐 대파는 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 거의 끝났습니다 사업부를 접어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집을 구매해서 구매해서 견적을 쭉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야 되는데 견적을 뽑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걸 AI로 뽑아야 되는데 그 집 특성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 표가 안 납니다 보면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게 기계가 뽑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일단 집을 사서 대파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익을 못 봤다는 것이 불거지면서 지금 접은 상태니까요 그런 것들이 실적 빠지는 거에 일조했다 보시면 되고 오늘 실적이 빠지면서 13.9%가 주가 급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빠질 주가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네이션 공연기획 도와주는 기업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실적이 못 나온 지원정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리오프닝의 가장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 계시는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공연기획이 줄 서 있고 공연기획에 붙어있는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2년치가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물론 팬데믹 때 어렸지만 서서히 좀 깨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BTS도 전 라이브네이션하고 같이 했죠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적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 75BP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0.25도 올 초에 가게 되면 그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50BP도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75BP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냥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조금 다독이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파월에 어떤 의지가 필요 없다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물가량 자체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파월이 내가 의지적 난 안 올리고 싶어 그런데 안 올립니까 제가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1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시라고 핸드로 몬속이 있어요 물가 계속 올라오면 올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물가가 이번에 다음주에 나오는 CPI가 급등한다고 그러면 75BP 왜 못 올립니까 올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파월이 나와서 이걸 고려해본 적 없다라고 한들 그건 본인의 의지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0.75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빠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0.75BP 75BP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요 이 표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1970년에 S&P500이 만들어졌거든요 지수가 70년부터 지금까지 13,662일 거래가 됐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니 뭘 계산하고 그랬어요 또 갑자기 맞는지 안 맞는지 잠깐 계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달도 있으니까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13,662 거래 중에서 S&P500이 전날 플러스 3%에서 다음날 13,6%까지 빠졌던 적이 딱 8번밖에 없었습니다 줬다 뺏은 거 줬다 뺏은 게 줬다 뺏은 날이 8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70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5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렇죠 52년째 52년 동안 딱 8번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줬다가 뺏은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거고 보신 것처럼 가운데에 몰려있는 이게 보통 하루에 1평균 거래량 1평균 퍼센테지가 0.4 플러스 마니스 근데 이게 3% 플러스 마니스 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극단적으로 갈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뭐 좀 상실감 엄청나게 큰 걸로 좀 보입니다 SM500 이 정도니까 낯선 한 번 더 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 책임인이 있구나 5에 4.9로 줄인 거 야 진짜 4% 후반대 하락했다고 말로 바꿨는데 세파구님은 그 어플을 몇 번씩 껐다 켰대요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지금 잘못된 숫자를 보고 있는 줄 알고 마이너스 6%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그냥 빠졌으면 그런가 보다 전날 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전날 왜 올라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전날 올라가고 빠지니까 많이 아팠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많은 기사를 전해드리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의적이 생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려치 않는다고 했던 부분들을 아예 안 한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보면서 일단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10년 후 국제 순위를 어느덧 3.083%까지 올라가서요 2018년 거의 고점까지 닿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걸 뚫린다고 그러면 정확히 3.2가 고점이었거든요 뚫리면 바로 10년 전까지 간다 쭉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건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가파르죠 가파르고 보통은 꽤 완만하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 이거에 주가가 녹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올라가는 폭이 클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3% 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3을 좀 눈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3을 네 알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3% 간다고 이모 학년 교수님께서 그러셨는데 3% TV니까 1% 간다고 논리가 안 되는데 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농담 많이 하진 아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한 1시간을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 한마디 제가 오늘 말은요 제가 총 문장을 치게 되면 한 20여 문장 얘기했나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진짜 아침에 와 올라오는 글도 너무 막 살벌하고 막 진짜 무슨 말 뻑 내가 말하면 실수할까 봐 이 말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베테랑인 부사장님조차도 위축시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침에 말이죠 제가 방송하는 데 10분 만에 2만 명이 들어옵니다 2만 명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이 지수를 보더니 다 놀라신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본 걸 본 분들은 안 믿기는 건 똑같이 궁금하셔서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좀 나아져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농담하더라도 자 CPI인데요 CPI가 지금 3월달에 3월분이었죠 8.5가 나왔는데 이제는 4월분이 5월 11일 날 나옵니다 근데 CPI가 역시 높아질 것 같다는 게 우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영국도 많이 높아졌고 예상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 9%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9%가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혹시 더 나온다 그러면 더 나온다 그러면 75P 절대 안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크게 가고 말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설마 75P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끝에 얘기했는데 현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5월 11일 날 CPI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던 코어 PC는 약간 정점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5.3에서 5.2까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체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CPI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지대한 연약이 미칠 걸로 보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개사였죠 6월 달에 0.75%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멘트가 그 다음에 QT는요 이번에 475에서 다음 달이죠 그래서 950억 달러가 늘리는 게 이게 기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QT는 지나가고 요건데 0.75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다는 게 배제한다 아예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 자체의 말골이 자꾸 늘어지는 게 아니고 75P를 이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반드시 50P만 할 거야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작년 여름에 했던 일시라고 했던 부분 자체가 솔직히 발을 엎은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이거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고려하고 안 고려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10회가 많이 올라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금리를 빨리 끌 수 있는 것이 아니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가를 빨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어디서 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공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글쎄요 75P 50P를 확정시킬 수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걸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 8월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포러리 그러니까 파월은요 여전히 높은 고물가가 일시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 8월이에요 100만 원 전 일이 아니고 작년 8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얼마 안 돼요 8개월 전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뒤엎었잖아요 뒤엎었기 때문에 이분 잘못이 아니죠 아니지만 이분 대응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일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CPI가 많이 나오거나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지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75P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에 너무 말해 우리가 좀 뭔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거기에 너무 약간 현혹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리고 중요한 것은 5월 10일 날 지표를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또 공유지표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팍팍 올릴 수 있으니깐요 좀 위를 뚜껑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나온 이제 패드워치 툴에 나오는 CM이 패드워치 툴을 보시게 되면 6월 달 0.75 6월입니다 6월 7월 달 0.5 였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시 보세요 여기 없었고요 딱 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0.5 0.5 0.75 0.5 이 두 개 있었거든요 이게 생긴 거야 아침 0.75 0.75 이렇게 불과한 10시간 이후에 제가 계속 보거든요 이걸요 이게 이제 얼마나 증가할지가 관건인데 여러분들 0.75 0.75도 아예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파월 얘기보다는 물가 달릴 때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75P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제가 썸네일에 적을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물가 올라오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파월에 어떤 의지와 상관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5 0.5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올 초에 들었다고 그러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 집어쳐라 이게 뭐냐 하시겠지만 자꾸 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75 0.5도 거의 가시권이 들어가 있다고 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월 달 0.75 자체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 달 0.5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CM이 패드워치 툴이라고 해서 한번 구글을 찾아보시면 항상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에 금리 이상했던 어떤 그런 부분의 국가인데요 폴란드 폴란드 0.75% 인상했습니다 챔코 0.75% 인상했어요 콜롬비아 1% 인상했습니다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 번에요? 아니 아니 지금 한 번이죠 아 한 번에 네 한 번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저는 한 번에 없습니다 없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고 뭘 가 이 나라의 특징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75 100%를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0.75%가 가능한 일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겠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 국가의 한 번 공통점을 볼게요 옆에 나오죠 자 폴란드 0.75% 올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 11% 지금 아까 우리 얼마였죠 미국이 8.5% 여기는 11% 엄청나죠 체코 0.75% 올렸습니다 옆에 보신 게 현재 금리거든요 이렇게 높아진 금리 또 한 번 올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 4% 이상 또 한 번 이렇게 올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살인적인 거거든요 또 올린 거죠 근데 똑같이 체코 12.7%입니다 물가가요 물가 저렇게 올려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으면 불구하고 안 잡히는 게 더 올린 거죠 자 콜롬비아 100BP 말도 안 돼 100BP 100BP는 솔직히 얘기하면 딱 땀 맞습니다 이거 나가서 얘기하면 땀 맞아요 진짜 무슨 100BP냐 한 번에 6% 6% 5%에서 8.5% 이거에 워낙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올린 거예요 올린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 CPI가 살인적인 물가를 보여주다 보니까 올린 겁니다 이게 남들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못 보고 싶겠지만 지금 난리며 난리 전 세계적으로 물가 때문에 난리거든요 브라질이 지금 이번에 금리 올렸는데 금리가 12%입니다 12% 계속 올려가지고 거기도 엄청난 살인적인 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조금 몇 번으로 두 번으로 단 두 번 단 두 번인데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와 전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쉽게도 물가 올린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포를 내려야 되고 성장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클 거고 그중에 돈 못 버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빠질 게 아닐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게 어쩔 수 저도 물론 성장 중 일세를 갖고 있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이 EPM 받고 얘기하신데 EPM은 시점이 좋아서 어제 급등한 겁니다 혼자 나 홀로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오늘 아침에 준비한 자료를 얘기 못했어요 EPM은 EPM 얘기했다가는 제가 혼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일부러 준비한 것 같잖아요 자랑하려고 마침 시점이 나왔거든요 어제 잘 나와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은 국가들이 물가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래서 물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금리 올리고 있다 금리도 초울트라 메가톡급 스텝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입니다 100BP까지 올렸다는 거 100BP라는 거 정말 제가 쓰면서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1% 올릴 수 있어 한 번에 단번에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숨어서 울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지금 롱숏 다 똑같아요 롱인들 편하게 했습니까 숏인들 편하게 했습니까 숏은 숏대로 급등할까 봐 무서웠고 롱은 더 빠질까 봐 무서워하는 거고 더불어서 채권 보유하신 분도 떨고 있고 최근 이틀 동안은 롱이나 숏이나 둘 다 떠셨을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감하게 어젯밤에 숏인 분들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요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방향에서 맞았지만 긴장할 것 같아요 언제 빠져나오지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채권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마찬가지 밈 마찬가지 밈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종말로 가까워 오겠다 거의 종말에 가까워졌어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그런 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잠깐 돈이 풍부할 때 잠깐 돈이 풍부할 때 쓱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 지금 투자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맞갖고 밈도 맞갖고 여기 롱초도 맞갖고 갈 데가 없잖아요 채권도 맞갖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나와봤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낫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그림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카툰을요 시장에 맞게 딱 그려집니다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저도 한번 우리 박종원팀이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걸요 왜냐하면 아침에 아침에 제가 미국에 아침을 가지고 깎으러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 아침에 넣는 거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아침 열때 딱 이런 카툰을 보여주시면 한 장에 끝 한 장에 한 장으로 미국 시장 끝내는 거죠 괜찮네요 그니까 본인이 만화를 그릴 필요 없고 왜 내가 그런 거 다 익힐 게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박종원팀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니까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어제 빠진 거에 대해서 다시 중간 점검할 건데요 곧전 대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스부터 10.62%가 빠졌고요 다우가 SM4100 13.69%가 빠졌습니다 나스닥 23.69%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베어마켓 진입이 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대체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기업 IWM 러셀 20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인데요 24%가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 비싼 기업들 퍼 100배짜리가 모이는 ETF입니다 IGV 34%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꿈의 기업 스펙 42% 그 다음에 적자 기업 IPO 역시 52% ARKK는 63%까지 빠져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저 더 할 얘기가 없는 가능하네요 저 숫자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아까 버진 갤러틱 니콜라 많이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욕먹었던 게 ARKK를 갖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욕을 안 하십니다 아예 얘기 안 해요 ARKK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체념하시거나 뭔가 정리하시지 않았을까 제 지금 소파이가 딱 조정됩니다 ARKK 아 보유한 종목 소파이가요 근데 마음 편합니다 사실 저 정도 되면 그냥 계속 편하시든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건 그렇죠 정확히 편안하게 원하면 포기를 잊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현실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박종원 팀장은 별로 그런 게 괴놈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US 타기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연봉 200억 그렇습니다 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하락시킨 요인이 뭘까 요인이 뭘까요 ARKK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성장주 성장주인데 돈을 못 벌어서 적자 성장주 적자 성장주 적자 성장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틈나문대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S&P500의 지수가 통계가 어떻고 S&P500 종목이 어떻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투자할 때 S&P500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저희가 통계도 맞지 않고 솔직히 거기에 관련한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자할 때는 S&P500 내에 들어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들어오실 때만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보유한 정보 50개 순위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쪽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 수익률이 라고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 좀 빨리 올라오길 바라는데 저렇게 빠지면 이제 안 빠지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다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지금 끝났다 저점 찍었다 해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한 번 더 약간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돈이 나올 수도 없는 건데 매일 사면 주식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도 지금 한 1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빠질 때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니콜라도 10분의 1도만 났거든요 90%가 빠졌어요 고증 대비 그게 여러분들 돈을 가려고 하면 몇 배 올라야 됩니까? 10배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이 10배 올라와는 템버거 진짜 드문 케이스 잘 안 나옵니다 다 1년 만에 2년 만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걸 잘 보시면서 내가 가열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예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덧 어느덧 밸류에이션 S&P500 그 다음에 토론토 시장 캐나다죠 나스다까지 해서 2019년까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 그냥 2019년 말에 잠잠분이 일어났다 똑같은 거 똑같은데 무릴순 있었나? 이만큼이 날라간 거예요 이만큼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퍼가 24배인데요 24배 35배까지 급등했다가 다 까먹고 다 내려온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유엔 메인용 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내려왔다는 거는 이 안에 포함된 기업 중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이미 아까 이거처럼 60%를 다 날라간 겁니다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 회색이 S&P500인데 역시 2년 또 3년 동안의 모습이 날라갔다 다시 원점까지 왔다는 거 2019년까지 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토론토 캐나다는 더합니다 여기는 2019년 말인데 2019년 초까지 빠졌어요 다 돌아가 다 돌렸어요 엄청 이 조합등 다 돌리고 다시 원점이 됐다 2019년에 투자하신 분이 지금 딱 눈을 떴더니 똑같은 본전이 온 거예요 본전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한데 이걸 보시고 내려오신 분들은 진짜 엄청 최악의 최악의 진짜 뭐 제 아는 지인 중에 10배 먹었다가 본전까지 내려온 분이 있거든요 그 상처는 진짜 빠진 것도 그래서 본전인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10배 갔다가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올라갔다 빠지는 것도 손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본전이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특히 토론토 같은 게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서민들이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경기 침체가 왜 가능성 있어 보이시는 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 이맘때 30년 모기지 금리가 2.65%였습니다 집 살 때 모기지 하잖아요 30년짜리 모기지입니다 저도 이거 30년짜리 들고 있거든요 저도 빚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아파트 저도 장기 대출을 받은 게 지금 4% 후반까지 올라갔나 거의 5% 올라가서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자하고 원금 같이 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2.65에서 올해 5.27까지 2배 딱 올랐어요 2배 금리가요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근데 주택가격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40만 달러에서 52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월 납입금이 1,300달러에서 2,300까지 증가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한 60%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급여가 이렇게 올라간 분이 계십니까 60%요 6%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은 서민들이 이미 침체가 겪고 있는 거죠 침체 겪고 있는 겁니다 아마 돈 번 걸 많은 걸 여기다 투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부분 다 미국은 이렇게 집을 구입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집 딱 돈을 안 싸거든요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일단 침체 가능성도 금리가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구글의 검색 사이트를 보여준 거 있는 건데요 2주 연속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멀어져 있잖아요 미인유예까지 100%까지 올라와서 멀어져 있는데 2주 연속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거 여러분들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 아이비 엣지펀드가 몇 퍼센트 보고 있다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반인들이 조회하고 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이분들이 뭐 생각하는 거냐면 이러다가 침체받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구글에 검색하고 있는 양이 2주 연속 최고치 찍고 있고요 2개월 만에 2배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2월 달에 4월까지 2배 급증했거든요 50에서 100으로 지수로 보게 되면 50, 100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침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검색하는 거예요 리세션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가 저도 많이 쳐봤습니다 리세션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설마 US당 지결민 근데 저도 어려운데 저도 어렵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비용 금융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어려워서 쳐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리세션을 쳐보는 게 아니고 언제쯤 금리가 빠질까 해야 되는 걸 쳐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리가 글쎄 빠진다는 건 올해는 아예 없고 내년 내년 말 좀 될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빨리 비용이 꽉 내려가길 바라니까 근데 저 리세션이 사실 내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문가분들은 전문가분들이 30, 40%를 생각하고 있죠 아마 오늘 조사하면 또 증가했을 거예요 더 커졌을 거예요 금리를 빨리 올리면 침체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이것도 아예 얘기하면 말도 꺼내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얘기해봐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5VP 그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금방 경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어떤 매크로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거 골드막사스에 있는 지표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막사스 GS Nonprofitable Tech 라고 하는 이익이 없는 기업들 이익이 없는 테크 기업들 지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이현인국에서 아침마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딱 45%가 빠졌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스닥 지수 딱 2배 이상 빠진 겁니다 아까 23%였으니까 골드막사스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골드막사스 딱 GS시고 Nonprofitable Tech 딱 치시면 딱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표현되고 있는데 고점이 430이었고요 지금은 147을 보여주기 때문에 45%가 빠져있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 버는 기술주면 23% 그다음에 돈 못 버는 기업이면 45%로 그렇게 엇갈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스펙이라든지 아까 우리 박종원 팀장처럼 뭐였죠? 소파이? 소파이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진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리프트 보여드릴 건데 리프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프트를 같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리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 많아요 리프트 우버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가장 악기랄 수건이 뭐냐면 넷인컴 단기 순위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쭉 보시면 6억 8천만 달러 6억 9천만 달러 9억 천만 달러 26억 달러 17억 5천만 달러 10억 달러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2억 달러인데 이게 올해가 2억 달러면 작년 대비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걸 보시면서 지금 넷인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순위가 조금 적자가 줄고 있구나 네 판단됩니까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해볼게요 네 2018년 적자가 늘었다가 9억 달러 2017년 6억 9천만 달러 해서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된 거잖아요 줄어드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번에 2억 달러면 연간 8억 달러 아닙니까? 8억을 치게 되면 지금 2017년 다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적이 매우 들쭉날쭉하다 리프트 어떤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이 가장 수준인 것 같고 뭔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만약에 진짜 코로나 끝나버리면 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들이 또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한 드라이버에 대한 비용 때문에 이게 실적이 뭔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줍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고요 혹시 장 시작했나요? 네 종치고 종치고 마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 주세요 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못 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사람이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힘 쳤습니다 막 흔들어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오늘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고 금요일인데요 장 출발했네요 S&P500 0.54% 하락이고요 다우도 0.60% 하락 나스닥도 0.70% 하락으로 여전히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아픈 얘기지만 미국도 한번 버셀리처는 4% 하락을 했네요 어제 겁니다 어제 겁니다 이게 한번 흐름이 정해지면 미국은 이 흐름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끊으려고 그러면 오늘은 뭔가 달라진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뭐 올림만한 기사가 별로 눈에 안 떼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출발 약수 출발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맵을 보고 자 맵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볼 필요가 없네요 테슬라만 올라가면 테슬라만 테슬라가 AMD 올라가면 AMD 0.86% 테슬라 1%가 넘게 올라가는데 역시 뭐 테슬라가 또 오늘 강한 모습 본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 올라간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오늘 오늘도 그냥 약간의 그 가을에 보는 낙엽처럼 우중충한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면 물론 이제 에너지 사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으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어쨌거나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필수의제 여기는 PNG 같은 게 올라가버리면 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오늘도 특별한 그게 없이 좀 일단 아마존이 올라가면 좋은데 아마존 하락이 좀 너무 최근에 깊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워렌버핏을 따라갈 걸 그랬나 봐요 왜 그러죠 워렌버핏 에너지주를 많이 샀잖아요 쉐브론도 사고 옥시덴 때 페트론을 많이 샀죠 그렇죠 샀으면 좋았죠 고쳐야 생각합니다 그분이 의외로 상당히 좀 해제가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리포트 다시 얘기하고요 오늘 끝날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번에 단계순위 아니고 한번 EPS 매출 같이 볼게요 이게 주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2019년 2019 여름에 상장했거든요 리프트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저점이에요 그러네요 신저점 찍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점점이 한 60% 이상 빠졌는데요 보시는 EPS의 모습이 이게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지 매출이요 약간의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매출 되게 들쭉날들쭉하죠 그러네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 쳐도 EPS는 매출이 이러면 안 돼 저는 우버 리프트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 기업 전망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 퍼뜩하면 드라이버를 사업자로 할 거냐 직원으로 할 거냐 그것도 계속 소송을 붙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구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어쨌거나 만약에 만약에 리프트와 우버 쪽에 완전 잘 주면 바뀌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 드라이버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주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습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익스피디아가 시작 발표에 급락했거든요 익스피디아하고 부킹홀스 차이는 뭐냐면 부킹홀스는 완벽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있는 기업이고 익스피디아는 돈을 못 버는 아직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폭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시작이 못 나와버리면 하락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S&P500 내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S&P500에 돈을 잘 버는 기업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크게 폭망하는 일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커너코드 지니티의 버진 갤러틱에 대한 투자의 하향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리처드 브랜슨이죠 한데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분이니까 한데 개째를 많이 알려주는 분이고 제가 지금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왜요? 리처드 브랜슨 왜요? 미쳐도 미쳐도 브랜슨 그렇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표 주가 8달러 지시했는데요 지금 올라가 봤자 6.7%밖에 여지가 없어요 없는 거고 두 가지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 및 공공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지니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우주선 만드는 동체가 부족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못 구하고 이것도 물건도 원료가 구하기 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 지켓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상용화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1분기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 내년 가면 또 내년 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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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투자를 언제 적기냐 비행기가 뜨고 나와서요 뜨고 나와서 돈이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흑자가 가까워지면 그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빨리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투자하는 바람에 지금 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진 갤럭틱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87%가 빠져 있다 정말 진짜 7달러면 7달러 아마 7달러가 깨질 것 같아요 오늘 더 빠지면 지금 여기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는 여러분 돈 버는 게 똑같은 목표 아닙니까 목표인데 이야기는 확률상 좀 좋아지는 기업으로 들어오신 게 어떨까 이런 기업들은 쉽지 않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기회를 줬죠 그래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끝나가니까 마지막 그림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시장에서 얼마나 장기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건질 수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년 보유하시면 74%고요 3년 보유한 84% 5년 83% 10년 92% 15년 보유한 100% 건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S&P 500이라고 하면 이게 오늘 저희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5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100% 벌 수 있는 박종원 팀장은 이미 소파에 있는 S&P 500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저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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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끝으로 하필 S&P 500가 아니네요 오늘 준비하자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을 들고 있으면 100% 수익을 볼 수 있는 S&P 500 저희가 S&P 500 위주로 많이 보시면서 15년 좀 까마득한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장 또 실시간으로 보여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잠깐 저희가 시장을 봤는데 조금 빠지네요 조금은 아니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일단 어제 워낙 깊게 조정받았다고 오늘 아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을 건데 일단 시작하면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 밖의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강제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장이 열리게 되면 반대 매매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3%량의 음봉이 나오고 나면 오전장은 계속 매물 소화하는 구간이 되고요 빅머니들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는 그 하락을 막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장은 장이 열리고 미국 기준으로 오전장 조금 지나야 아마 좀 시장의 방해 보일 것 같고 장 초반은 힘들 수밖에 없겠죠 수급이 지금 엉망이 돼 있을 거고 뭐 평소에처럼 어제도 거의 장중에 6% 빠져서 분명히 프로그램 매매들이 기계적인 손절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 그게 과도한 매매였다고 하면 오늘 되돌림의 수급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사실 오늘 장이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초반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종가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저도 오늘은 장을 좀 지켜보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긴 하네요 저도 그래도 조금 다시 올라와서 다음 주는 좀 밝은 그런 기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금요일에 방송을 또 했는데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홉 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아홉 명에게 두 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